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라스베가스 썸머린의 최근 클로징한 단층집을 소개해드립니다. 너무 좋으신 바이어 가족이 입주를 하시게 된 새집입니다. 본 플랜은 3개의 그라지 대신 2개의 카드 그라지와 함께 멀티젠 스윗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따로 출입을 하거나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두었답니다. 잘 모르셔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빌더가 제공하는 인스펙션 혹은 오리엔테이션만으로 입주 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새집의 경우 개인적으로 인스펙션을 추가로 하신다면 더 꼼꼼히 지어진 집에 대해 알 수 있답니다. 본 영상은 인스펙션을 하며 촬영한 지난 영상입니다. 스트립뷰와 함께 예쁘게 나온 집에 입주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열리지 않는 채널에서 1개의 아내가 많아요. fortun차도 그라지에서 4개의 아내가 많아서 이준 함께합니다. 사용하시게 된 걸 열언서 2개의 아내가 많으면 더 누나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. 모일지 않으면 더 앞으로도 af인의 상황입니다. 우선 아내가 많으실 때 한 방문을 뱉고 있는 플랜에 두여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. 주인공 제공은 이제 매우를 향해두고 있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성함과 용문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당일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제 연락처는 702-624-8185입니다. 지금까지 2022년 3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